모든 곡식이 아랄이 익어가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건강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집안에 방울토마토 하나를 심은 적이 있는데 푸른색일 때 따먹을 수가 없고 빨갛게 익었을 때 따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잘 가꾸면서 드디어 내일이면 빨갛게 익어서 맛있겠다 하고 내일 따먹으려고 했더니 저보다 이 익는 것을 새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루 전날 똑 따먹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전쟁에서는 우리가 져도 괜찮겠지만 이 마지막 때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만큼은 우리 모두 승리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작은 생명체가 무엇일까 하고 연구해 보니 가장 작은 생명의 단위는 세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몸 속에 세포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래도 제일 과학적으로 최근에 자세히 계산한 숫자는 샌더가 발표한 숫자가 인정되고 있는데 한 65kg 체중 가진 사람들 몸 속에 30조개의 세포가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학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포의 어디가 고장났을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어디가 고장났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전자를 다 읽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만 알면 질병과의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유전자의 서열이 밝혀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불치병, 난치병은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뒤늦게 지난 10년 전에서부터 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체,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장내 미생물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그보다 더 작은 박테리아 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있는 PCR 증폭 방법 10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 기술로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살펴보니까 39조 마리나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장내 미생물들이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전쟁을 펼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익균이 2, 유해균이 1 2대 1의 비율로 싸우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고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찾아오면서 유익균이 너무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유익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유해균이 이기면서 그들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몸 속에 유해균은 계속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 똑같은 원리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 속에 있는 작은 전쟁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만 유익균이 이기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대쟁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발표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모아보면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는 최소의 생명체 단위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 유전자 어디가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 세포 속에 있는 인간 개념 사람 유전자는 2만 2천여 개가 들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20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잘못돼도 여전히 우리 몸에는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인간의 유전자보다 100배나 더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유전자는 99.97%가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다른 것처럼 보여도 0.03%의 차이밖에 나질 않아요 흑인 백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0.03%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흑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신약을 우리가 먹어도 대부분은 똑같은 효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학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은 유전자가 서로 80% 내지 90%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래 미생물이 잘못됐을 때 질병이 찾아오는데 얘들은 서로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장래 미생물들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약이 개발이 돼도 왜 이렇게 뇌성이 생기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그 속에 들어있는 장래 미생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그 항암제를 먹고 치료가 되는데 누구는 치료가 안 된다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의학의 전문가들은 장래 미생물들을 연구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만나면 서로 기, 어떤 전문이냐에 따라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틀려요 그러나 기, 승, 전 그러나 결론은 장이라는 것입니다 장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좀처럼 현대의학의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인데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갑상선 질환 이 모든 것들이 장래 미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발표가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간질환 또 여러 종류의 장질환 그리고 또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뇌질환 치매, 파킨슨, 우울증, 또 자폐 스펙트럼 여러 가지 성격까지도 내 몸 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 종류의 혈압, 고혈압, 심장병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햄버거를 먹어도 왜 살이 안 찌느냐 그 이유도 장래 미생물에서 발견을 합니다 뚱보균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날씬이 균이 몸 속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먹어도 희한하게 살이 안 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당뇨병 비만 여러 가지 거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90% 이상의 질병들은 장래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쓰러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장래 미생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이 마지막 오염된 세상에서 실지향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이고 마지막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의과학연구원과 백투레덴이 MOU를 맺고 들어오는 환자들마다 장 속의 미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같이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연세대 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코어트를 만들어서 이 연구 논문을 쓰고 학계에 발표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많은 30대 젊은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인들은 유익균 1 비피도 박테리움이 한 15% 정도 또 유익균 2 락토 바실러스가 10% 또 클로스트리트움이라고 하는 유해균이 15% 그리고 중간에서 이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 눈치 보다가 이길 쪽으로 달라붙는 중간균 눈치균이 한 60% 이런 정도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질병에 쓰러진 사람들은 이 중에서 유해균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것을 학자들은 디스바이오시스라 이름을 붙였어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올 때에 유해균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것을 우적우적 먹고 유해한 독소들을 품어내고 그 독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퇴된 프로그램에서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이론들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들어오는 분들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기별들을 이게 진짜 유해균과도 매치가 될까 하고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장희숙님이 첫날 입소했을 때 유해균이 28% 유익균 두 개 합한 것이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바꿀 수 있는 음식, 운동, 스트레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한 달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유해균은 28%에서 1%로 감소가 되었고 유익균은 9%에서 37%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정경화 씨는 유해균은 1%에서 18%로 증가가 됐습니다 백홍길 씨는 유해균이 37%에서 2%로 감소가 되고 유익균은 1%에서 31%로 증가가 됐습니다 전재복 씨는 30% 유해균이 0%로 감소가 되고 유익균 10%는 33%로 증가가 됐어요 또 곽영천 씨는 유해균 30%에서 21%로 감소가 되고 유익균 3%에서 11%로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문에서 확인하는 어떤 연구 결과들보다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장래 미생물의 불균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장래 미생물들 중에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장래 미생물을 읽어볼 수 있는 기술이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첨단 의학의 논문에서만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7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백투에덴에서 200년 전에 발표된 성경의 원리에서 그것을 영감받은 글로 풀어서 무엇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고 무엇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롭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그 사실들을 강의하면서 살았는데 그 200년 전에 비해서 장래 미생물이라고 하는 최첨단 의학의 사실이 발견되기까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2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서 한 구절도 틀리다고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첨단 의학으로 그 하나하나를 증명하면서 전할 때에 어떤 의료인이랄지라도 어떤 전문가랄지라도 아 그렇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현미밥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 중간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로만 증명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장래 미생물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고 그리고 그 유익균이 늘어났을 때에 얘들이 어떤 종류의 단쇄 지방산을 만들고 그 단쇄 지방산이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당뇨가 치료될 수 있다 우리가 드디어 과학적인 중간고리를 장래 미생물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학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년 동안 전해오던 이펙트에 대한 건강기별이 정말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균이 강화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항생제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충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널 오프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이 연구 저널 2014년 10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를 먹으면 이 장래 미생물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항생물은 미생물을 죽이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요 뭐 잠깐 먹으면 조금 죽다 말겠지만 몇 달을 먹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지만 또 얘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아나느냐 모진 놈이 살아날 겁니다 뇌성균으로 살아남아요 그런데 유익균보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유해균이 유전자를 조금 바꾸어서 뇌성균으로 더 많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요약을 하면 항생제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살아나도 박테리아의 종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김 씨, 박 씨, 천 씨, 이 씨 굉장히 많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고 한 군데 갔더니 김 씨, 이 씨, 두 씨, 성 씨 밖에 없어요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어느 교회로 가야 이 양 씨가 좀 살기가 편할까요 두 성 씨만 있는 데를 가면 그 중에 한 사람하고만 문제가 생겨도 50%의 적이 나옵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박테리아 세상도 연구 결과를 보면 종류가 다양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누구는 죽을지 모르면 누구는 살아남아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류가 줄어든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휙휙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래 미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냐 이걸 꼭 검사할 때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가 다양할수록 장래 미생물의 먹성도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요 저쪽 아마존 지역에서 이 풀 저 풀 뜯어먹는 사람들은 많은 종류를 뜯어먹어야 칼로리가 충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 종류 정도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종류가 다양하다고 나와요 한국인들은 채식을 반만 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300종류내지 500종류가 발견이 됩니다 주로 고기 위주로 먹는 미국 사람들은 100종류가 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항생제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항생제 치료 후에 뇌성균들만 살아남는데 그 뇌성균들은 주로 유해균이다 그래서 유해균, 뇌성균이 내장을 다 차지하면 어떤 걸 먹어도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유해균의 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는 항생제는 안 먹는다 그래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한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항생제가 수평 이동을 한다는 사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본 논문에 나타난 내용인데 지금 사람들이 만든 항생제 중에 80%는 가축에게 투여된다는 것입니다 가축 속에 있는 미생물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뇌성균이 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뇌성균이 고기를 통해서 수평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여러 가지 경로를 발표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뇌성균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생으로 회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뇌성균이 내 몸속에 있는 유해균과 나 친구하고 싶다 하고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컨주게이션 서로 껴안고 뽀뽀하는 사이에 그 뇌성 유전자가 유익균 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삶어서 먹지 그냥 센 건 안 먹는다 그래도 그 사실은 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뇌성 유전자가 문제인데 유전자 단백질은 삶아도 단백질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히 뇌성균 속에 딱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박테리오 파지가 달라붙어서 쫙 빨아먹으면 뇌성균 유전자가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유익균 딱 달라붙어서 모기가 피 빨아먹듯이 피를 빨아먹으면 그 뇌성균이 유익균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형질 도입 방법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 삶아 먹었고 갈아서 먹었어도 뇌성 유전자는 우리 몸속에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 뇌성 유전자가 형질 전환의 방법으로 유익균 속에 들어가서 뇌성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뇌성균 문제가 항생제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생제가 이 현대의학의 구세주로 인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논문을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제목이 항상 붙어요 항생제를 멀리해야만 됩니다 강성민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강남에서 진행할 때 오셨어요 사업을 굉장히 크고 또 바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디톡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첫날 강의를 듣더니 야 이건 내가 해야 될 건데 스케줄을 다 바꿔서 내일부터라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눈꺼풀 아래를 딱 뒤집으면 거기에 그냥 쉬운 말로는 다래끼 비슷한 게 났어요 마이봄 3의 만성 육아종성 염증 어려워요 그냥 다래끼 비슷한 게 났는데 이게 한참 커지면 눈이 깜빡거릴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르고 이 고름을 빼는 수술을 하는데 또 나온다는 겁니다 항생제 먹고 또 짜고 정확하게 15일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디톡스 하는 중간에 그거 수술하는 날짜가 껴서 그날 하루는 하루 빠져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어요 아니 못 나온다더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아픈 쪽 눈이 떠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 칼을 대지 않은 수술료법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는데 이 염증들이 자동적으로 터져나와서 청소가 됩니다 밤새 저절로 터져서 자는 사이에 나와가지고 말라서 눈꼽이 만들어져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가지고 눈을 떴더니 이게 수술했을 때보다도 더 완벽하게 수술이 된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했더니 안 아파요 수술을 해도 며칠 항생제를 먹어가면서 이 새살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칼로 찢은 게 아니고 자기가 세포 세포 사이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붙고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드디어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유해균이 내 몸에서 판을 치지 않게 하기를 원하면 육식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냥 투상적으로 많이 하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것 마이크로볼스 이 저널 2017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고기를 먹고 그 속에 지방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결론적으로 유해균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유해균 수가 틀림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미생물이 고기를 먹을 때는 스테이크 한 접시 먹고 토마토 5분의 1족이나 먹을까 말까 음식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사는 박테리아 종류도 아주 단순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그 채식으로 충분한 칼로리를 먹으려면 여러 종류를 먹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 곡식마다 이걸 좋아하는 좀 특성이 다른 유익균들이 좋아하면서 이 연구 결과는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백체된 강의를 듣고 아 이제 난 채식할 거야 채식으로 바꾸고서 48시간만 지나도 조사해보면 이 장래 미생물의 숫자들이 현저하게 변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옛날 식사로 돌아가면 유해균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니까 증식을 한다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또 저널 오브 게스트로 엔트로 알러지 이 저널 2016년 10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고기를 먹으면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아까 얘기한 박테로이레스 날신이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신이균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또 퍼미쿠테스 뚱보균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얘는 막 숫자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태어날 때 아이는 탯줄에서 미생물을 딱 방어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연 분만을 할 때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몇 개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거의 미생물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 태어나서 첫 일이 될 때까지 보통 2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아이가 소젓을 먹었느냐 엄마젓을 먹었느냐 또 이웃식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장래 미생물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일만 지나면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분포도와 거의 똑같이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한 번 자리 잡히면 그 교회에 다른 사람 가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구 결과는 한 번 형성된 미생물의 균형을 웬만하면 깨지지 않고 그냥 평생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뚱뚱한 사람은 50대에도 뚱뚱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4일만 유익균이 좋아하고 유해균이 싫어한 음식을 먹어도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대 불변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지는데 8주 정도만 식사를 바꿔도 뚱뚱뚱윤 또 날씨니균이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백퇴렌 프로그램을 할 때에 박관서 선생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을 갔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저 설날 때 추석 때 한 번씩 먹던 때 아닙니까 미국을 갔더니 고기값이 너무 싼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하루 3끼 맨날 고기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고기 먹을 때마다 고기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여기가 천국이지 뭐 천국이 따로 있겠느냐 한 30년 실컷 먹었더니 그때는 이 속에서 장래 미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피가 끈적끈적해졌어요 심장에서 먼 쪽인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 잘 안 도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병이 생겼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목 발목 다 잘라야만 살 수 있다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 나왔대요 한국 사람들 민간요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된다고 하는 민간요법 다 찾아가지고 이거 자르기 싫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발목 없이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자르려고 하는데 또 뺐대 의사하고 딜을 했댑니다 내가 너무 겁나서 마음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제일 많이 썩은 이 새끼 손가락 하나만 좀 잘라주면 안 되느냐 의사 선생님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자 새끼 손가락을 자르고 나오면서 어느 가게를 지나가는데 백투에 된 힐링 프로그램 팜프렛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는데 뭔가 와닿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치료한다 그래서 고기 생선 먹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강의를 듣고 채식으로 바꾸어서 식사를 하는데 한 5일 6일 지나니까 이분이 저를 찾아와요 손을 내밀면서 새카맣게 죽어가던 손이 불고적적하게 혈색이 도는 것입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서 비싼 훗닥터한테 특별 신발을 신고서도 아장아장 걸었는데 쿵쿵쿵 걸으면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인사를 할 때 아직도 풀지 않은 이 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15일 전에 수술을 했는데 내가 이 백투에 된을 보름만 먼저 알았어도 이거 자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익균, 유해균이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 고기 안 먹으면 뭐 먹느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채식을 하면 유익균이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여기 Nutrition Reviews 이 저널 2016년 7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채식을 하면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박테리아, 미생물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다고 나오고 그리고 또 유익균이 섬유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익균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해균은 섬유질을 싫어해요 설탕이나 고기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들은 굶어 죽으면서 숫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CS저널 2021년 3월 16일자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얼바인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걸 읽을 수 있는 게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들이에요 사람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던 사람한테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해라 하루에 100불씩 줘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많지 않은데 여기 UC 얼바인에서 26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논분들이 지금 사람에게도 똑같다 그런 결론들을 내려주는데 미국인들은 평균 하루에 15g 정도 섬유질을 섭취한답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섬유질을 좋아한다는 쥐실험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너희들은 하루에 40g 내지 50g 정도 섬유질을 먹어라 우리가 흔히 아는 채식 식사를 하게 한 겁니다 2주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2주 만에 유익균이 8.3%나 증가됐다는 거예요 주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백투데전에서는 이보다 섬유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섬유질 하나만이 아니고 오늘 강의하는 모든 걸 통합적으로 합니다 8% 정도 간에 굉장히 파워풀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건강에도 변화들이 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유익균은 섬유질을 주먹이로 섭니다 사람은 섬유를 소화시킬 수 없지만 장까지 소화되지 않고 내려간 이 섬유질들을 유익균은 먹고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먹잇 속에 섬유질을 잘게 잘게 자르는데 단쇄 지방산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지방은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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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많이 연결된 지방일수록 포화지방입니다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건강에 해롭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로는 요 사슬이 한 12개 정도 미만으로는 잘라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생물은 4개 내지 6개짜리로 잘라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short chain fatty acid 단쇄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익균은 이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먹어줘서 주인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로 바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흙으로 벽돌을 찍어보신 적 있습니까? 흙만 가지고 찍은 벽돌은 비오는 날 다 허물어질 거예요 지푸라기를 잘게 잘라서 넣으면 돌멩이처럼 단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쇄 지방산을 이빨에 넣고 근육에 넣고 장벽에 넣으면 이게 돌멩이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이걸 가지고 만들면 탱크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쇄 지방산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건강을 증진시키는지가 많은 논문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균은 단당류를 좋아해요 육류 지방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분해해서 독소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배계영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중풍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었대요 그런데 백퇴된 프로그램에 딱 와서 보니까 이분 표현은 그야말로 푸른 풀밭 뒤에 뭐 초원 갔대는 겁니다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돈을 다 대줘서 왔기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못 갚기 때문에 하여튼 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이걸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당뇨의 혈당이 약을 끊고서도 완전히 정상이 되고 또 고혈압이 약 끊고 완전히 정상이 되고 몇 년 동안 중풍으로 오그라붙은 손이 펴지질 않았는데 이게 펴지면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균이 강화되고 유해균이 줄어들기를 원하면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설탕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2021년 연구 결과를 보면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유해균은 섬유질을 막 잘라가지고 일을 하고 땀 흘리면서 먹는 걸 싫어해요 이 세상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유익균은 땀을 흘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유해균은 완전히 소화된 하나짜리 당분 그거 딸국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설탕을 먹으면 증식이 되고 그리고 얘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벽을 그 독소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그 독소 때문에 흘러다니다가 어디에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염증이 생기고 모든 질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어떻게 염증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여러 경로로 만듭니다 헬스닷컴에서 요약한 것을 보면 설탕을 먹고 얘가 단백질과 지방질이 합해지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최종 당화산물은 그 자체가 염증을 만드는 물질로 밝혀지고 있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 유해균이 좋아하고 결국은 그 유해균이 내가 먹은 음식을 독소로 다 만들어서 몸속에 독소가 증가되면서 장벽을 녹이고 그리고 그 독소가 새 들어오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염증을 발생하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쓰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지방으로 합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방이 많으면 세포의 인슐린 그 리셉터에 찌들어서 눌러도 열어지지 않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서 많아질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염증이 증가한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쓰고도 남은 당분이 있으면 체지방세포로 합성이 되고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을 만드는 홀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있는 것 특별히 숨겨져 있는 음식 속에 너무 많은 설탕들이 담겨져 있어요 맛집은 설탕이 안 들어가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냉면집, 맛있는 막국수집 다 먹고 나서도 밑에 설탕이 한 수저 남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호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당시 이경순 여고생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하는 무선 자가 면역증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불치병이에요 10년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온 몸이 막 짓물렀는데 야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대답을 해요 얘는 고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채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실망을 했어요 제가 도와줄 게 없는 겁니다 채식을 했는데도 이 병이 안 좋아지면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학생만 조용히 만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채식을 철저히 했는데도 이 병이 이렇게 치료가 안 되면 나도 도와줄 게 없다 그런데 정말 치킨 안 먹느냐 그랬더니 사방을 둘러보더니 엄마 앞에서는 안 먹는데 나가면 다 먹는다는 거예요 또 콜라는 좋아하느냐 너무 좋아한대 얼마나 좋아하는지 밖에서는 콜라에다가 밥을 바라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한국에 나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좋아질 거다 지금처럼 장래 미생물을 알 때가 아닙니다 30년 전이니까 그래도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딱 한 달을 하니까 약을 다 끊고서도 깨끗하게 좋아지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 근거를 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것보다도 2.4배나 5배를 더 소금을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네이처이 저널 2017년 11월 15일자 논문을 보니까요 독일 베를린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소금을 과도하게 먹으면 아까 얘기한 락토 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TH17 헬퍼티임파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번 헬퍼티임파구는 염증을 만드는 헬퍼티임파구입니다 대부분의 자가 면역질환 환자들은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경로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유해균이 판을 치고 유익균이 힘을 못 쓴다 백투 에덴은 정상을 향해서 가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여기 박일학 대표 부부가 같이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집안 전체가 매력 있는 고혈압 환자예요 부인은 혈압이 너무 낮은 저혈압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고혈압은 떨어져서 정상이 되고 저혈압은 올라가서 정상이 되는 것을 봤어요 이야 이 세상의 약은 일방향성인데 저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 먹으면 큰일 날 거예요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큰 사업체를 경영을 하는데 회사로 돌아가서 너희들도 여기를 꼭 한번 가봐라 거기 가 있는 일주일은 그냥 일 안 해도 월급을 주겠다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쉽지 않아요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 안 해도 월급을 주고 거기 들어가는 회비도 대줄게 그랬더니 지원을 하고 오는 사람마다 이분 얘기가 큰절을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직원이 돌아가면서 다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 첨가물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이 저널 2020년 1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착색제, 방부제,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유해균이 좋아해요 유익균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현민 씨가 55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층 후원으로 고생을 합니다 양방, 한방, 여러 힐링센터를 돌아다니는데도 하루에 20번 이상씩 설사를 해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과 함께 채식을 하느냐? 채식한대요 식품 첨가물은 그건 아무거나 맛있게 해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것까지 딱 실천을 했더니 놀랍게도 황금면을 보면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널 오브 뉴런 엔트로크로날라지 2018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수의 지방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증가가 되면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또 이 면역세포를 통해서 뇌의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내분비계를 혼란시키면서 그것이 또 장에 영향을 주고 유해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 장내 미생물들의 전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같은 창조주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익균이 건강한 사람은 둘 유해균은 일 그래서 유해균은 3분의 1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 유익균은 2가 돼요 그런데 하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사단이 지고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혼자 내어 쫓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혹한 나쁜 천사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세 개 중에 둘은 유익한 천사들이고 하나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봐도 비슷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전쟁에서 이기셨는데 그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는데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 먹고 하라고 하는 것 하면서 오늘 7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에서 1차 영적인 대쟁투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창조주 미가엘이 이겼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용은 그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2차 대전쟁이 진행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공격 다 이기시고 조롱과 멸시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피조물로만 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나 결국은 이 땅에서도 사단은 닥졌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아이를 낳은 여자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3차 대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한지 이 용에게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4차 대전쟁에서 용과 싸우면서 살아남을 남은 자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살아남을 자들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는데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싸움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 남은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계명에 기록된 그대로 그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꼭 전체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는데 더 스피릿 오브 더 프라퍼시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산물에 있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예언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마지막 얼마나 험한 전쟁이 펼쳐지는지 살아남을 자들이 없을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음식문에 관한 권면 그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서 기록된 그 책을 읽으면서 30년 전부터 어떻게 해야 건강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 장래 미생물학이 밝혀지면서 아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이구나 과학을 앞서서 미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예언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어주시는 그 성령에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일곱 가지를 실천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유익균은 신이 날 겁니다 유예균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되어서 우리가 꼭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되시는 하나님이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추레옥기 15장 26절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 땅 마지막 날 영과 혼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건강하고 흠없이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